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팝핑크를 만들어봤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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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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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너무 맛있어서 먹는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느덧도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오는 거 같아요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한 입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아쉽지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비누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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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골고루 먹으려고요 골고루는 또 먹고 싶었어요 저는 골고루 먹으려고요 롤도 맛있게 먹었어요 롤도 맛있게 먹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달콤한 맛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번엔 칼칼이 뼈에 담아서 먹어요 뼈에 담아서 먹어요 마지막으로 먹어요 매콤한 맛 정말 맛있어요 아삭한 맛 맛도 더 맛있네요 이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다른 맛은 아삭한 맛이에요 앗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던 것처럼 먹는데 치즈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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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